가수 디셈버의 디케이입니다.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진심어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콘서트장은요.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종합예술학교 SAC 아트센터입니다. 제가 여러 번 공연을 했었던 곳인데 항상 팬분들 모시고 연말 콘서트를 했으면 참 좋은 공간이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관을 했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SAC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디셈버 DK의 연말 콘서트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6시, 10시 이렇게 두 번 공연을 합니다. 여러분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실 수 있고요. 쾌적한 공연장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DK의 콘서트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콘서트날 SAC 아트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